안녕하세요. 워런버페처럼 매일신문을 박전문과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8월 5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많이 또 걱정들 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모닝브리프 할 때 980명 이상이 들어왔시더라고요. 아마 박전문은 어떻게 생각하나 많이 걱정하시고 제 생각은 아마 듣고 싶어서 들어오셨을 건데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여기서 워메신박에서 관련된 기사들 쭉 뽑아왔습니다. 고용 쇼크, AI 거품으로 추력하는 글로벌 정치에서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것 그리고 워런버페께서 현금을 370조나 현금을 마련하셨어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드실 거고 그렇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혹시나 이게 대량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소비가 위축되면 어떡하나 그런 부분에 관한 기사인데요. 맥다날드 5달러 세트 인기, 스타벅스 매출 감소, 얼어붙은 미국 소비 관련된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AI 거품 론의 엔비디아 20% 빠져 결국은 이럴 때 그동안의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 주도주를 또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구글 CEO 이런 전환기 때는 과소투자가 과잉투자보다 오히려 위험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기조에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지나친 과잉투자가 그동안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99년 Y2K 같은 그런 과잉투자가 있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런 질문을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일환하고 또 전쟁, 중동전쟁이 하나의 또 블랙소환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오늘 기사가 엄청 묵직한 기사인데 이걸 45분 안에 다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좀 빨리 가기 전에 또 지난주 이 댓글에서 참 좋은 댓글이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주가의 변동성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체슬리가 나와 함께 하시고 워메신박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혜롭게 하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참 성경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되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우리 워메신박하고 이렇게 신문을 꾸준히 읽고 시장에 대한 변동성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워져야 되잖아요. 이게 변동성인지 아니면 추세의 하락에 대한 변곡점인지 그런 걸 가려내기 위해서 계속 신문을 읽으면서 매일같이 주말에도 신문 기사도 꼼꼼하게 다 챙겨 봤었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니 더더욱이나 좀 사명감이 느껴집니다. 어떻게든 저의 사명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체슬리 투자자문과 행복한 투자의 여정을 함께하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어떻게든 이 투자라는 게 어떤 원칙과 좋은 투자 습관을 지키기만 하면 이 투자가 정말 이런 변동성에서도 행복한 투자라는 걸 어떻게든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원이 지금 35% 빠진 반도체 기업도 꽤 많잖아요. 그러면 35% 빠지면 만원이 6,500원 갔는데 6,500원에서 다시 만원이 되면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50%가 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조금만 자금관리만 잘 돼 있잖아요. 무리한 신용투자 안 하고 있고 자금관리만 잘 돼 있으면 아니면 또 현금이 꼬박꼬박이 돼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월급을 받으시는 분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그러면 그 생긴 현금을 어떻게 활용할까 라고 보면 이런 조정이 너무나 감사한 조정입니다. 자 그리고 원앤환유 5개월 2평선이 20개월 2평선을 뚫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월봉이나 일봉이나 그 봉은 뚫은 것처럼 보이는데 5개월 2평선이 20개월 2평선을 뚫어야 됩니다. 네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가 떠오르네요. 그때는 더 무섭긴 했지만 하한가 속출에 못 견디고 밑에서 손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죠. 체슬리와 함께 하여서인지 덜 무섭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강한국 작가랑 예전에 강박정하면서 3월에 손절을 했다라고 할투에서 얘기를 했던 걸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다시 들어간 건 언제였나 했더니 5월에 들어갔다고 했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강작가는 5개월 2평선 5개월 2평선이나 120주 2평선이나 거의 똑같죠. 그걸 보고 기계처럼 하는구나. 강작가 보면 그냥 본인이 지키는 가지고 있는 원칙대로 그냥 아주 감정에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성이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강작가 보면 저는 그런 사람 되게 존경합니다. 그래서 칼같이 3월에 자르고 5월에 자르고 그런데 3월에 자른 지수랑 5월에 다시 들어간 지수랑 보면 5월달 지수가 오히려 더 높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패닉셀링 밑에 투메가 나오는 구간에는 본인은 비켜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절 손절하면 나는 다시 언제 들어간다. 이게 기계적인 원칙이 없는 분들은 함부로 손절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내가 좋은 주식을 투자한 거라면 그리고 레버리지 포지션이 아니라면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낫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내가 그런 강좌가 정도의 이 트레이딩 고수가 아니다 하면 여기서 제가 신문기사 지금 쭉 이제 해석을 해드릴 건데 이런저런 그런 경기 리세션이 오는가 뭐 이런 두려움에 밑에서 손절하기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기사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이 요런거 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미국 고용 쇼크죠. 미국 고용 쇼크와 AI 주가 거품 론이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퍼지면서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흠폭으로 하락을 했다. 페드가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는 금리 인하 실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나스닥이 2.3% 급락을 했고 1일 날 2일에도 2.4% 장중에는 훨씬 많이 빠졌었습니다. 자 지난달 11일 역대 최고치였던 18,647 에서 3주 만에 10% 나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 나 홀로 호황을 누려왔던 미국 경제의 침체 신호가 주가 하락에 도화선이 됐는데 7월 미국 신규 실업 신규 일자리 증가폭이 11만 4천명 밖에 안 나왔고요. 12개월 평균이 21만명이었는데 반토막이 난거죠. 실업률도 4.3% 가 나오면서 21년 10월 이후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형편없는 고용보고서라고 라우지하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책 입안자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닌 고용시장을 걱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증시랠리를 이끌어온 빅테크 AI 기업들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2분기 실적을 줄줄이 발표한 후에 투자자의 이탈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고금리 기간에는 미국 경제지표의 악화가 월디어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했었죠. 연준이 경기 방어를 위해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인데 하지만 연준의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현재 상황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낮춰야 할 정도로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무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잔디는 3일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그들이 실수했다. 연준이 실수했다. 금리를 몇 달 전에 내렸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하진 않는데요. 기준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진화했다는 승리 선언이어야 하는데 경기 침체 우려로 서둘러 내몰려야 하는 모습이 더 부각돼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고요. 그 공포지수 피어인덱스라고 하는 픽스는 지난해 3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3월은 뭐죠? 미국의 지방은행 사태가 있었다. 미국 경제침체 우려에 시장의 관심은 금리나 폭이 얼마나 될지 옮겨가고 있는데 골드만 석스와 시티 은행은 9월 18일로 예정된 다음 FMC 회의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가 아니라 0.5% 내리는 빅컷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블랙락의 최고투자 책임자 잭 리더는 소상공인 저소득 소비자 등 금리 민감 계층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연준은 적어도 9월에 0.5% 포인트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확신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7월에 내렸어야 금리 인하 실기론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앞서 제조업 경기 수축 경고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 지적이 나왔고 ISM 집계한 지난달 ISM 제조 PMI 는 46.8로 시장 예산치 48.8에 못 미쳤죠. 지난해 11월 46.7 작년 11월 달에 주가는 급등을 했죠. 10월 달까지 8,9,10 3개월 연속 나스닥이 빠지다가 10월 달에 46.7 이렇게 나왔지만 급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고요. 이 PMI 는 매달 400개 이상 기업의 구매 공급 관련 임원에게 경기상황 및 전망 을 물어 산출 하고요. 이 제조 PMI 기준치 50마명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고 미국 금융정보업체 바이터널리지의 아담 크리서플리 전략가는 제조 PMI 예상치보다 떨어진 것은 경제성장 여건이 냉각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면서 연준이 7월에 금리날을 시작했어야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 인하가 저는 왜 생각이 다르냐면 제조 PMI 이런 게 영향을 받는 게 지금 트럼프가 될지 헤리스가 될지 누가 될지 잘 모르잖아요. 누가 되느냐 에 따라서 정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에 대한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면 큰 투자를 지금 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8,90 3개월 일단 대선 결과 보고 하자 약간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대선을 앞두고는 2020년 코로나 때 그때도 9월 10월 달에 두 달 연속 음복 나섰잖아요. 그때 제로금리 만들어놓고 주가가 7월까지 폭등했었잖아요. 그 폭등 하면서도 미국 대선 앞두고 두 달 동안에는 조정받고 나스닥 3% 이상 빠지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뭐 페드가 금리 인하를 실기했다. 그동안에 금리 인하가 계속 늦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금리 인하가 늦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제가 금리가 동결되어 있는 구간 동안에 오히려 주가가 좋고 그죠. 금리 인하를 하면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주가가 무너졌던 게 2001년 닷컴버블 깨질 때 그리고 2007년 말에 금리 인하면서 그때도 서프라임 모기지 깨지면서 그러면서 하드랜딩 왔잖아요. 실업률도 6% 이상 올라가고 닷컴버블 때는 깨질 때 그리고 2008년도에는 실업률이 그때 당시에 10.8% 까지 갔었죠. 2008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실업률이 10%를 뚫게 됩니다. 그런 하드랜딩이 오는 거 아닌가 그걸 무서워하는 거죠. 그리고 2020년 2020년 코로나 때도 14.8% 까지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죠. 그런데 금리 인하를 했는데 하드랜딩 안 오고 주가가 올라갔던 게 2019년 이었어요. 그런데 19년에 7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했는데 하드랜딩 이 코로나 때문에 2020년 3월부터 왔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금리 인하랑 그 금리 인하가 코로나를 알고 미리 금리 인하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금리 인하를 3번을 단행하면서 그때는 그러면 금리 인하를 2019년에 3번이나 할 거다라는 예측을 했었냐. 아닙니다. 2018년 연말에 12월 21일인가 있었던 FMCA에서 내년도 2019년에 대한 점도표 보면 금리 인상을 2,3번 더 할 거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지만 처음 금리 인하를 단행한 2019년 7월 달에 그때도 두 달 전에요. 한 5월 달에 나스닥이 3% 이상 빠집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단행 했더니 7월 말 8월 8월 시장이 쫙 올라오거든요. 근데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단행하죠. 그리고 10월 말에 세 번째 금리 인하를 근데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5월 달에 미리 7월에 금리 하기 두 달 전에 미리 빠졌고요. 그리고 6월 달이었네요. 6월 7월 올라가다가 실제로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더니 8월 달에 시장이 나스닥이 3번이나 3% 이상 빠지면서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기업 실적이나 실업률이 크게 나빠지는 게 없으니까 또 올라와요. 그때 기업 실적은 2019년대 EPS 미국의 S&P500 EPS 증가율이 1년 내내 1%밖에 안올랐거든요. 그것도 자사주 매입 소각 때문에 1%나 올랐던 거. 실적 개선도 없었고 그런데 주가는 왜 28.8%나 올라갔지? 실업률이 안정적이라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하드랜딩이 오냐 안오냐 가장 큰 핵심 키는 실업률입니다. 밑에 샤암의 법칙 이런 얘기 나오니까 좀 더 읽어볼게요. 그간 연준의 선제적인 금리 나를 주문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2018년까지 10년간 연준의 2인자였던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원 총재였는데요. 메파로 분류되던 더들리는 자신이 태도를 바꾼 이유를 경기 침체 신호 중 하나인 샴룰 이라고 샴법칙에 따른 경고등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이 샴법칙이 실업률 3개월 평균이 3개월 평균 2평선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실업률 최근에 3개월 2평선이 직전 12개월 저점보다도 2평선이 0.5% 포인트 올라오면 그러면 경기 침체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고 그전에 보잖아요. 다 경기 침체가 오긴 왔었어요. 더들리는 6월 샴법칙 불황 지표가 0.43 포인트 이기 때문에 연준이 선제적으로 빨리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경고를 했는데 연준이 7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 했죠. 그리고 이번 고용보고서가 나왔는데 0.53 포인트로 치솟았습니다. 자 금융시장의 주요 관심사는 금리 인하 시기가 아닌 금리 인하 폭으로 바뀌었고요. 연준이 하드랜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도 기존 궤도를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컷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 등등 나오고 시티는 7월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에 향후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여 할 가능성이 커서 올해 실업률이 5% 이상 빠르게 상승할 전망 이라면서 연준이 9월과 11월 FMC에서 각각 0.5% 포인트 시 그리고 12월 회의에서도 0.25% 포인트 추가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네요. 50ppc 그러면 총 1.25% 내리게 된다. 그죠? 5.5%에서 1.25%니까 뭐 그래 해봐야 4.25% 되는 거다. 그죠? 골드만 석스는 당초 연준이 올해 두 번 금리 인할 것으로 봤다가 3회로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제일 그동안에 예측이 정확했던 것은 페드워치죠.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에서 있는 페드워치에 의하면 시장은 9월 F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할 확률은 22%로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25pp 인하할 가능성이 78%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샴 법칙은 연방준비제도 여기 FRB의 이코노미스트였던 클라우디아 샴 박사가 2019년에 개발한 경기침체분석 기법입니다. 1950년대 이후 미국 실험률의 최근 3개월 평균치가 앞선 12개월 중 기록했던 최저치보다 0.5% 이상 내용입니다. 22년이었나요? 1Q, 2Q 다 GDP가 역성장했었잖아요. 그런데 실험률이 안정적이라서 전미경제연합회에서는 리세션은 아니다. 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과연 실험률이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남으면 맨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번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자 워런 버페 경기침체 대비하나 현금 실탄 역대 최대인 377조를 마련 해놓고 있습니다.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던 애플 주식을 절반 가량 이나 팔았고요. 뱅커 오브 아메리카도 계속 팔았다고 했었죠. 그리고 중국 전기차 제조사인 BID 같은 주요 종목들도 대거 처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이 생겼네요. 그런데 우리 주식 하시다 보면 저는 현금을 그대로 두고 있는 꼴을 못 봐가지고요. 이 현금을 마련해도 꼭 사버리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 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만큼 주식을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현금보다는 주식이 낫다라는 큰 컨셉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워런 버펫을 보면서 현금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중요성 캐시가 2년마다 킹이 돼서 돌아온다고 저도 적어놓긴 했지만 계절적으로도 보면 미국 대선이 있는 8월에서 10월 되는 항상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현금을 마련해놓기는 고소하고 이번에도 보면 신용이 20조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올해 5월에서 10월 사이에 부상자가 속출할 건데 그러면서 제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런데 아무튼 주식시장에서 그런 현금의 중요성을 모르고 지금 신용을 쓰는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번에 신용으로 혹시라도 좀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은 좋은 이번에 교훈으로 삼으시고요. 다음에는 내가 자금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버커시아 에스웨이가 공표한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애플 주식을 시가 총액이 842억 달러 한 115조로 3월 말보다 38%나 급감해 했습니다. 이게 6월 말 기준이거든요. 2분기 애플 주가가 23%나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38%나 급 급감 했으니까 보유 주식 가운데 49%를 처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7월 6월 말까지 그렇게 팔았으면 7월에도 팔지 않았을까요? 버커시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이어 3분기 연속으로 애플 주식 비율을 줄여왔습니다. 작년 4분기에는 1%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13% 그리고 3분기에 이렇게 많이 줄였네요. 거의 월 월 월 애플은 지극히 훌륭한 투자 대상이며 24년 말 시점에 최대 보유 주식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 매각 속도로 오히려 높았다. 그죠? 5월 주총이었는데 이번에 4, 5, 5, 6이잖아요. 그러면 6월 달에 대거 파셨나 이런 생각이 들죠. 버커시 S.O.A.는 애플 담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는데 지난달에 12일 연속 매각을 해서 거의 5조 정도를 팔았다고 합니다. 애플 돈 주요 주식 대거 처분하면서 투자 실탄은 현금과 단기 채권을 합쳐서 6월 말 기준으로 2,769억 달러로 급증을 했고요. 종전 최대였던 지난 3월 말보다 50% 가까이나 현금을 늘린 겁니다. 버핏이 엄청난 규모의 현금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월스트리 저널은 버핏이 견고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낮은 가격에 살만한 좋은 투자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버핏이 주식 애플을 다시 사모 왔다라고 하는 때가 22년 이었 잖아요. 그때 신문 기사에 21년도 내내 주식을 버핏이 팔았었고요. 4분기 그러니까 6분기 만에 다시 애플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버핏 우리가 버핏한테 배워야 될 점은 주식은 비싸면 내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러면서 계속 끌고 가는데 내가 생각한 잣대로 비싸다 싶으면 좀 이렇게 줄여서 또 그것 줄여가지고 2등 3등 4등으로 자꾸 내려가지는 말라고 했잖아요. 글로벌 2등 3등 4등은 괜찮은데 AI 중에서도 자꾸만 엔비디아랑 밸류체인에서 자꾸만 밑으로 저 밑에 이제 델컴퓨터 델컴퓨터랑 슈퍼마이크로나 이런 데가 보면 렉을 서버 렉을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 인데 그런 데까지 이제 영업익률 보면 나오잖아요. 영업익률 보면 여기는 마진을 그렇게 고마진을 남기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 아닌데 하면서도 밑에까지 막 내려갑니다. 투자를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밑에 저기 밑단까지 가기보다는 그 섹터 주도 섹터 내에 자꾸만 저 밑에 2차 밴드 3차 밴드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오히려 현금을 좀 마련을 해놓고 있다가 또다시 1등 그룹의 주식을 좀 싸지면 다시 사는 게 낫습니다. 박소연 신용증권 이사는 시장이 은행주의 건전성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2011년 버핏은 은행주 투자를 시작했고 버핏의 과감한 투자는 계속되어서 2017년에 뱅크오브 아메리카의 최대 주주가 되었는데 은행주를 청산하기 시작한 버핏에 대해 시장의 경계감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하였다. 저는 제일 존경하는 분이 워런 버핏이고요. 존 템플 등경이나 피트 린치 이렇게 굉장히 존경합니다. 존경하면서 왜 존경하냐면 이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버핏은 한 번 주식 사면 계속 10년 끌고 간다고 잘못 알고 있잖아요. TSMC 샀다가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한 분이 만해도 팔잖아요. 은행주 계속 가지고 왔냐 보면 아닙니다. 코로나 바닥에서 은행주 막 팔았다가 나중에 또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셨다가 그리고 유연하게 대응하시기 때문에 TSMC를 팔았다고 해서 샀다고 해서 막 쫓아갔다가 또 팔았다고 해서 막 또 쫓아서 팔고 그렇게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유연성에 우리가 뒷붙지면서 따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또 빠르게 보겠습니다. 시간이 자 세 번째 이 맥도날드 미국의 GDP의 70%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시장이 급격하게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데 맥도날드의 2분기 4월에서 6월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0.7% 감소를 했고요. 가격 인상으로 평균 결제액은 증가했지만 방문 고객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크리스 캡진스키 CEO는 작년부터 특히 저소득 가구의 소비심리가 악화되고 있고 올해도 이런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인의 78%가 패스트푸드를 이제는 사치품으로 인식했다고 합니다. 가격이 비싸졌어 인데 62%는 가격 상승으로 섭취 횟수가 줄었다고 답했고 65%는 최근 6개월간 패스트푸드점의 영수증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답니다. 결국 맥도날드가 6월 말에 5달러 세트 메뉴를 꺼내들었는데 치킨버거 그리고 작은 사이즈 감자튀김 아 갑자기 배가 확 고파지네요. 치킨 너깃 4개 그리고 음료로 구성한 2세트가 당초 7월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될 예정이었는데 8월까지 판매가 연장됐다고 합니다. 웬디스가 3달러 아침 세트를 버거킹도 5달러 햄버거 세트를 출시하는 등 미국 외식업계가 저가 메뉴 개발에 나서고 있다네요. 줄이려 마음 먹으면 줄일 수 있는 이른바 디스크레셔너리라고 재량 소비는 감소폭이 더 크고요. 초콜릿 제조업체 허쉬는 유기농 제품의 2분기 순매출이 6분의 1 토막 났다고 합니다. 영국 주류업체 디아지오는 북미 지역에서 최근 1년 동안 조니워커 판매가 10%나 줄었고요. 스타벅스는 2분기 미국 매장의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나 감소했습니다. 1분기 마이너스 3%에 이어서 2분기 연속 감소세다. 스타벅스는 이를 두고 신중한 소비자 환경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결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쉽게 열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네이션 와이드 뮤추얼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캐시 보스잔 치크는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 당시 싸운 저축이 고갈되고 고갈되고 저소득층의 신용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고용시장이 둔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미시간대가 지난 26일 발표한 미국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66.4로 8개월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8개월이면 8개월 전이면 언제죠? 작년 12월 달이다. 그죠? 작년 12월 11월 12월 달에 주가는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기사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니까요. 기사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AI 거품 런에 엔비디아 20% 빠져 빅테크가 글로벌 폭락장 주도 이번에 하락을 누가 주도 했느냐 보면 빅테크들 이었죠. 검은 금요일의 주가 하락은 빅테크들의 실적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속한 6개 기업이 최근 연이어 올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수익 성장률이 둔화된 것이 공통점 이었습니다. 지난해 3분기부터 매분기 수익 성장률이 50%를 넘었지만 2분기에는 29.9%로 떨어졌고요. 블룸버그에 따라하면 3분기에는 17%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멀티플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EPS 그로스랑 PER 비교를 한 PEG 개념을 아시면 그로스가 떨어지면 PER도 당연히 같이 떨어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빅 빅테크 수익 성장률의 발목을 잡은 것은 AI인데 23일 구글의 모기와 알파벳은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투자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1%나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대부분이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쓰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 전체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었으나 MS 주가는 시간 내로 7% 급락을 했었었죠. 본장에서는 1%대로 하락마금 했지만 고점 대비 13%나 하락을 했고 역시 과도한 AI 투자가 주가 하락 원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다른 빅테크보다 AI 경쟁에 뒤늦게 뛰어든 아마존은 2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상황에서도 2분기에만 AI 165억 달러를 썼고요. 이 같은 내용의 실적 발표가 나오자마자 주가는 약 5%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 고점 대비로는 16% 떨어졌습니다. 살아름 판을 걷는 빅테크의 엔비디아 차세대 제품의 설계 결함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큰 파문을 던졌는데요. IT 전문 매체 디 인포메이션 엔비디아의 차기 AI 반도체 블랙웰 제품이 설계상의 결함으로 3개월 가량 생산 일정이 늦어지게 됐다고 보도했네요. 이거는 큰 뉴스다. 그죠? 당초 잔슨 잔슨 황 CEO가 올해 말부터 양산 할 예정 이라고 했던 제품이고요. 항상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뭔가 더 빨라 지거나 아니면 더 늦어질 때 주가가 요동을 치게 되는데요. 이번에 3개월 가량 생산 일정이 늦어지게 됐군요. 엔비디아 반도체의 양산 일정 연기에 글로벌 빅테크들이 바짝 긴장한 것은 제품의 중요성 뿐 아니라 뉴스가 전해진 시기 때문인데 블랙웰이 이전 제품보다 연산 속도가 2.5배 빨라 괴물 칩으로 불리는데 블랙웰이 처음 공개됐을 때 빅테크들이 앞다퉈 주문을 했습니다. 차세대 AI 모델 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빅테크들이 블랙웰을 탑재한 데이터 센터를 내년 1분기쯤 짓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 시기가 잇따라 연기될 수밖에 없게 되고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구매해 AI 모델을 개발 운용하려던 빅테크들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난 2년간 전세계 첨단산업과 주가를 떠받쳤다. AI의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지난 6월 한때 전세계 시가총액 1위까지 올랐던 엔비디아가 흔들리며 다른 AI 기업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으며 AI 버블 붕괴의 총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엔비디아의 밸류체인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번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했다가 양산이 늦어진다 하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여러가지 어썸션 가정이 막 이렇게 어? 아니? 블랙웨일이 그래? 저러다가 계속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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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블랙웨일이 또 고객들한테 팔리기 시작하면서 또 EPS가 얼마나 증가할 거야 라고 계산했던 그 가정들이 약간 어? 퀘스전 마크가 되는 거죠. 저게 3개월만 늦어지면 되는데 저러다가 또 몇개월 늦어지고 또 이런 생각들 들죠. 블랙웨일이라는 저 제품이 너무 꿈의 제품으로 혹시나 뭐 1년 늦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여러가지 상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이닉스의 HBM이라든지 여러가지가 같이 공급되는 게 오 따라서 같이 출시가 늦어지겠네? 같이 붙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서 앞으로의 매출 프로젝션이나 이익에 대한 프로젝션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의 컨빅션 아주 확신이 있었다면 아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빠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계속 나오는데요. 엔비디아의 블랙웨일 공급 지연 발표는 빅테크를 향한 AI 회의론을 더 심화할 수가 있고 메타와 구글은 차세대 AI 모델 개발을 위해 블랙웨일을 100억 달러 이상 구매했 MS MS 는 자석뿐 아니라 오픈 AI 가 쓸 물량을 최대 65000개 나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네요. 대량 생산 직전에 중대한 설계 결함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 칩을 기다리는 메타 구글 MS 등 고객사에 큰 혼란을 미칠 수 있다고 디 인포메이션 안그래도 AI 수익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불안요소가 더해진 셈이다. 엔비디아 자체의 실적에도 생산지연은 악재가 되고요. 월과일각에서는 블랙웨일 제품이 내년 엔비디아에 2천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러면 이게 거의 270조 270조 이 같은 전망도 수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엔비디아는 이미 정고점이던 지난달 11일 이후 한달도 안되서 20% 넘게 주가가 빠졌고요.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대만 TSMC 역시 설계 결함이 수정될 때까지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저게 음 계속 그런 약간 의문 의심 이런게 생겼지만 결국은 뭐 다른 데가 할 수는 없고 결국은 엔비디아가 해낼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면 또 제대로 공급하기 시작했다 뭐 이러면 또 주가가 쭉 올라오겠죠. 근데 그거 뉴스를 다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게 되면 네 항상 좀 늦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제가 엔비디아 거품 00입니다 라고 지금 막 쫓아 사시지 마시고 미 대선전에 조정을 줄 때 그럴 때 뭐 한 105불 정도 제가 늘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100불이 이번에 살짝 깨질 뻔 했었죠. 101불 살짝 깨질 뻔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뭐 위에서 팔 때도 125불 135불 이렇게 분할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는 것도 105불 그 다음에 195불 90불 까지도 이번에 10월달까지는 조금 이렇게 낚시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걸어놓으면서 한 4번 정도 이렇게 분할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글 CEO 이런 전환기 때는 과소 투자가 과잉 투자보다 위험하다 이 얘기 했었잖아요. 자 요 부분 좀 쭉 보면 마크 저커버거 도 지금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필요 이상으로 AI 역량을 구축하는 게 낫다 얘기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CFO인 에이미 후드도 AI 투자가 수익을 내는 데는 15년 이상 걸린다. 인내심 가져라. 투자자들이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얼마 수익 나는 거예요. 빨리 보여주세요. 이러는데 에이미 후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과거에 제가 50년 전 보면 메이시스 백화점이 하나의 플랫폼인 거잖아요.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쉽게 만나는 장소. 그랬을 때 만약에 메이시스 백화점이나 이런 걸 짓는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공사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사 한 30% 40% 했는데 메이시스 백화점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지금 수익 얼마 나옵니까 보자 하는 건 사실 똑같잖아요. AI 모멘텀 이제 2년 시작했는데 닷컴 한번 생각해보세요. 닷컴 99년도에 닷컴 버버린이 뭐니 했었는데 실제로 모니타이제이션 해가지고 수익이 된 게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닷컴 관련된 기업들 보세요. 그래서 이제 AI 저거 했는데 벌써 수익 수익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정말 인내심을 가져라 이 말이 정답인 것 같긴 합니다. 자 밑에 닷컴 버버린이 재연되나 그때와 다를 것이다 라는 얘기 요구만 읽어볼게요. 이번 금은 금요일을 두고 일각에서는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버린이 재연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요. 95년 인터넷 브라우저에 대중화를 이끈 넷스케이프가 등장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인터넷의 성장으로 이른바 닷컴을 붙인 IT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유치했고 주가도 크게 뛰어졌죠. 하지만 2000년 3월 10일 금요일 정점을 찍은 IT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닷컴 버블이 터졌고요. 닷컴 기업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자 몰렸던 투자금이 하나둘씩 빠져나왔고 야후 라이코스 시스코 넷스케이프 등이 시장에서 사라지거나 존재감이 미미해졌습니다. 닷컴 버블과 현재의 AI 부문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박정원 이와여대 교수는 과거 닷컴 버블은 신생 벤처기업들이 주도한 반면에 지금의 AI 부문 MS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가 주도하고 사업의 실체도 있다는 점에서 다르죠. 닷컴 버블 거론하기에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고 이경전 경희대 교수는 채찌피티가 등장한게 2022년 말인 것을 고려하며 아직 AI 버블이 오지도 않았다면서 닷컴 버블을 거치면서도 구글 아마존 같은 혁신기업이 살아남아서 인터넷 혁명을 이끌어왔다고 했구요. AI 시장이 소중기에 들어가면서 경쟁력이 떨어진 일부 기업이 도태될 수 있지만 AI 개발의 큰 흐름은 살아남은 기업에 의해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다. 마지막 말이 핵심이다. 살아남은 기업이 과실 다 따먹으면서 어마어마한 실적을 아마 내게 될 겁니다. 마지막 기사는요. 시간이 다 돼서 이란 12일에서 13일 보복공격 가능성 해서 미국 해군 공군 중동 급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란 수도 테헤란 심장부에서 벌어진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의 암살을 이스라엘에서 또 했죠. 이것 때문에 피해 보복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전쟁 가능성이 유대교 명절 티샤베아브 기간인 12일에서 한 13일경에 보복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공격이 이루어지면 지난 4월 13일에서 14일에 벌어진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공서 이른바 진실의 약속작전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거다. 그러면 지난 4월 13일에서 14일 공격이 있고 한 19일인가 언저리로 주가가 바닥치고 그다음부터 또 쫙 랠리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중동사태 작년 10월에 중동 하마스와랑 이스라엘 전쟁이고 11월 12월 랠리 그래서 이 부분은요 중동사태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전쟁이니까 굉장히 투자자의 센티멘트에 영향을 주지만 실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미래의 10년에 기업의 캐시플로우를 보면서 움직이는데 저 중동사태가 미국 기업의 10년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캐시플로우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굉장히 미미합니다. 자 오늘 워메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주 드라마틱한 반등을 기대하면서 자금관리나 마음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관리 스트레스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몸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안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